서태 저 어색한 농구공 뭐야? 저 어색한 농구공 뭐야? 저 어색한 농구공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야, 그거 뭐니? 누구 거야, 이거? 야, 그거 뭐니? 야, 그거 뭐니? 야, 잠깐만 잠깐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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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끝났어. 공 끝났어. 공 그냥 차버려, 그냥. 누구야, 이거? 야... 축구본 뭐냐, 이거? 분명히 이거 없었어, 이 안에. 야, 상식적으로 누가 저기다 공을 넣었니?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숨긴 거지. 야, 잠깐만! 혹시 벽돌도 받았니? 혹시 벽돌도 받았니? 벽돌인 것 같은데? 어, 벽돌 받았니? 잠깐만. 야, 이거 돌 누구니? 야, 이거 돌, 돌 받았니? 야, 돌, 거울까지 어떻게 옮겨? 돌 없어, 돌 없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어제 했던 거잖아. 어? 어? 이거네. 어?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 뭐야, 그거 어디 있었어? 나무에 걸려 있었어. 이야. 자, 이거 없었어. 이거 없었어? 이거 없었어. 오케이. 찝개 없었어. 이거 없었어. 찝개 없었어. 자, 찝개 없었다. 이 찝개 누구야? 찝개는 몰라. 찝개는 몰라. 민혁아. 민혁아. 어? 나 저 수건 있지? 빨간 수건. 어디 있어? 저거 갖고 와. 저게 좀 마음에 걸려. 갖고 와. 와. 아, 나 봐봐. 나 봐봐. 남아보지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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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났어! 야, 끝났어! 뭐야? 뭐야? 끝나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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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깼어, 깼어 깼어, 끝났어 누구야? 아, 천재지? 누구야? 깼어, 깼어, 끝났어 야, 이거 누구야? 누구니? 셔눈이? 먹어봐, 뭐가 계란 아, 아니야, 나 내가 보기엔 주헌이 형 같아요 주헌아, 당황했어? 아니야, 아니야 재밌었어 게임 재밌었어 나는 다 걸리게 할 거야 지금 몇 개 샀어? 지금 일단 계란까지 5개 어, 하루 남았어 자, 마음을 비우고 한번 보자 원래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떡! 이렇게 나온다고 야, 근데 이거 나도 조금 의심스러워 야, 이거 아까부터 여기 샀어? 어, 있었어 잠깐만 근데 계란 누구야? 마음 으스러졌겠다 하하하하 마음 아파? 마음 아파? 어? 마음 아파?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잘 숨겼단 말이야 잠깐만, 혹시 집 옆까지 되는 거잖아 뒤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되잖아 야, 잠깐만 그래,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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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래? 어 뭐가? 이거 혹시나 좀 애매한데? 일단 한 번 가져올게 일단 컵라면 사이에 이거 하나 빼볼게요 야, 거기 뭐 있냐? 아니, 이건 아닌 거 같아 뭐 손난로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손난로일 수도 있지 손난로 갖고 가 봐 갖고 와 야, 여기 손난로가 이렇게 뒤에? 아, 맞네 의심스러워, 이거 갖고 와 손난로 좀 의심스러워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자, 손난로 야, 6개만 채워놔 근데 이 중에 빼야 돼 일단 계란 누구일 거야 계란 누구야? 계란은 빠이야, 내가 봤을 때 되게 계란 성게 되게 조잡하거든, 느낌이 어 되게 약간 얄팍하단 말이야 얄팍하단 말이야 얄팍하단 말이야 아, 수기릉의 약간 얄팍하 상식을 가지고 있다 약간 조잡한데 저 누구지, 저거? 계란은 이제 너잖아 그러니까 너잖아 계란은 나 아니야 머리가 계란인데? 머리가 어떻게 계란이야 계란 너잖아 계란이 어떻게 나야 아, 말이 더듬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축구공 있지? 이거 셔누 이거 셔누 100% 셔누 머리에서 정확히 나왔어 어, 여긴 안 숨기겠지 이거 형이야 이렇게 들고 진짜 왜 그래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민혁일 거 같아 민혁이 이거래, 자기가 너 저거야? 너 저거야? 응응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저기서 씻기를 씻고 막 저기서 손을 씻고 했는데 없었어 이거는 이제 민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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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 오케이 내가 너 한 번 잡았다, 내가 너 나 이거 한 번 믿어줘, 이거 민혁이야 오케이, 민혁이야 오케이, 민혁이야 이거 민혁이야 아까 근데 이거는 좀 의심이야 타패 왜냐면 뒤에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안 보이기 위해 너무 의심스럽다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방금 셜록 왜? 어제 감독님이 조코아로 나오면서 빼놓고 들어가신 거야 조코아로 나오면서 빼놓고 들어가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숨기지? 왜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커버를 하지? 자, 축구공 무조건, 저거 무조건 계란 팟팩 100% 야, 그냥 이거 해, 이거 빼 그럼 거 가자 어, 또 가자 얘 살까? 수건이 얘 한 마지막이야 여섯 이대로 조금 낼까? 형 끝낼게요 세명은 걸렸겠지, 뭐 네 어? 아 씨, 말도 안 돼 이거 아니라고? 와, 야 와, 야 이거 진단쟁이다 야 이거 진단쟁이다 야 야 야 우와, 뭐야 이거 거짓말 형 형 형 형 뭐야, 이 사람들? 야 야, 집게 너 연기 뭐야, 임희 형? 야 야 아니, 너 연기하는 게 뭐 같아? 야 배 쓰레기네 조금만 더 찾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뭐 땅판나? 여기 퍽해져 있지? 여기 돌 누가 설마 물에다 빠지지는 않겠지? 아이 거기까지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치밀한 거는 내가 봤을 때 기현이 형이 진짜 치밀하게 어디 희한한 데 넣어놨을 거야 기현이는 진짜 생각을 한 번 더 뛰어넘거든 그러니까 왠지 조금 뭐가 좀 그렇다 내가 봤을 때 기현이 형이 누구한테 줬어 줬다고? 제작진분들 제작진분들? 어 제작진분들 걸 뒤질 수도 없잖아 뒤져봐 뒤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자, 선생님들 제가 봤을 때 기현이 형은 우리 촬영 감독님들 주머니나 촬영 감독님들 주머니나 촬영 감독님들 주머니나 약간 이런 곳을 이용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한타 있어 지금 감독님 왜 신발 이렇게 많이 더러워지셨죠? 연못에 빠져가지고 혹시 여기 누가 뭐 놔두고 왔나요? 아니 아니 감독님 일로 오세요 감독님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왜요? 왜요? 감독님 잠시만요 잠시만 주머니만 살짝 볼게요 아,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주머니 아, 주머니 아, 감독님 아, 잠깐만 어, 주머니 주머니 살짝 볼게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거 마스크 감독님 겁니까? 네 어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주머니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데 마스크 감독님 왜 두 개요? 어 어 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만합시다 네 기현이 거 아직 안 찾았나 봐 그만합시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감독님 뒤에 왜 총이 있지? 감독님 뒤에 왜 총이 있지? 감독님 뒤에 왜 총이 있지? 어? 감독님 잠시만요 감독님 뒤에 어? 이거 뭐야? 야! 어? 이거 뭐야? 야! 야! 감독님 이거 뭡니까? 이거 내 장난감 예? 이거 내 장난감 예? 이거 내 거 장난감 감독님 왜 장난감 감독님 왜 장난감을 메고 있습니까? 저희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데 감독님 이거 잠깐만 좀 빼주십시오 감독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거야 진짜? 진짜로요? 아니, 다른 감독님들은 이런 가방이 없어 이런 가방이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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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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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번씩 안아줘 와! 야! 잠깐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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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감독님이 꼬리가 있는 거야 분명히 감독님 꼬리가 없는데 감독님만 이게 뒤에 이렇게 달려있어 네, 갖다 놔 어? 아주 그냥 이렇게 숨겨서 한 유기현 됐어 됐어 진짜 음침하다, 음침해 야! 이거 음큼해 예 Increasing captain 에어 으 에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